자 이제 플로이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염에 대해서 사용을 해볼 건데 전에 강의 내용처럼 컨텐츠 예제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나야가라 플로이드 이 나야가라 플로이드를 보려면 편집에서 플로그인 검색해서 플로이드를 쳐보면 나야가라 플로이드 베타야 베타 그만큼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되게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체크를 하면 프로젝트 재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돼 있어야 나야가라 플로이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을 열어보면 전에도 확인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화염에 대해서 2D, 3D, 폭발, 그리고 여기에 형태에 붙는 렌더링까지 볼 수가 있죠. 플로이드의 형태의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오브젝트의 컬리전, 충돌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이렇게 그만큼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것들을 쉽게 해 볼 수 있는 거죠. 라이트도 그 식시간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는 불 이거를 제대로 돌리려면 컴퓨터 사양도 제대로 돼야 되고요. 컴퓨터 사양도 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게 불안정한 베타이기 때문에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플래시가 물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햄버거 표시의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컴퓨터 박스를 눌러보시면 FPS라는 표시가 있어요. FPS FPS FPS는 시간당 프레임을 표시하는 이걸 얘기하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밑에는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는 여기서 뭘로 쓰이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를 한 장 그릴 때 보고 있는 형태의 지금 화면을 그릴 때 걸리는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으로 시간당 움직이는 프레임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프레임은 여기 보면 프레임이 60프레임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사양이 인텔 코어 i9이에요. 12900 최신 CPU고 메모리도 64기가 64기가 그래픽도 RTX 3080 이고요. 이 정도 맞추는데 한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또 60프레임이 단지 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60프레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프레임 드랍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CPU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GPU에서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와 CPU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GPU 연산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연산이 굉장히 벅찬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난수와 충돌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CPU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의 컬리전 영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플랜이고요. 결국에 어떤 영역 안에서만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이에요. 눌러보면 2D 가스 얘는 3D 가스 실제로 그리드의 좌판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좌판 이 좌판의 크기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마을에 불을 지르는 연출을 한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 컴퓨터가 아닌 이상 반드시 크래쉬 가 나요. 크래쉬는 이 엔진이나 컴퓨터 사양이 어떤 과부하가 일으켜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래쉬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내용을 우리가 언열 파이브를 하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최신 기술을 이거를 보는데도 크래쉬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언열 레퍼런스 문서에 아예 이 GPU 드라이버 충돌을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에러가 나는 걸 얘네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걸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컨텐츠 브라우저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나마 이걸 한다고 크래쉬가 안 나진 않아요. 보통 이 크래쉬가 많이 나요. GPU 크래쉬 D3D 디바이드 리모드 한마디로 그냥 가부하되서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여기서 여기 작업관리자를 한번 보면 에디터의 성능을 한번 보면 지금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잡아먹질 않는데 플레이하고 이거를 본 상태에서 F8 누르고 올라와 보면 지금은 60프레임이 또 나오네요. 줄어들기 시작했죠. 다시 처음에는 나오다가 이 프레임이 줄어듭니다. 이거 가지고는 괜찮은데 푼데를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네요. 이 정도 메모리 사용량하고 CPU 사용량이면 충분히 돌릴 수 있죠. 다른 것들을 다 끄고 하세요. 연니얼5를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끄셔야 돼요. 그래야 프레임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던 걸 계속하자면 GPU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렌더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GPU 드라이브에서 종료 해버려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이 언열 엔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크래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한번 미리 적용 해볼게요. 보험으로 검색해서 실행 CMD 있죠. CMD 명령 명령 프로펜트 위에 런이 있네요. 런 실행 실행 실행해서 레지 에디터를 씁니다. 레그 에디터 레그 에디터를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서 저는 했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그래픽 드라이버 섹션으로 이동을 하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경료 창에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 그래픽 드라이버를 여기 탐색기에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찾아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레지스트리 키를 TDR 딜레이라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TDR 딜레이가 없으실 거예요.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여기 32비트 있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TDR 딜레이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여기다 T T 배송자 맞춰줄게요. TDR 딜레이 저는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우고요. TDR 딜레이를 만들어서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TDR 딜레이를 60으로 설정해요. 아마 다른 값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78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헥사 데시말 헥사 데시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H가 16진수로 되어 있고 여기는 데시말이 10진수로 되어 있죠. 16진수 10진수 여기 보면 10진수로 선택을 하고 답을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6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레지스트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레지스트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것까지만 만들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32비트 T BR DBI DELAY 라고 뜹니다. 이게 어려우면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10진수의 60을 확인 자 얘와 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잘 안 보이면 클릭해서 봅니다. 이렇게 60 60 60 돼있죠. 자 이렇게 하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받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만약에 이 윈도우의 응용 프로그램이 렌더링 프로세서가 오래 걸린다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크래시가 또 나면 이걸 120으로 바꾸래요. 120으로 근데 이게 모든 충돌이 해결되지 않다고 얘네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불 같은 경우 범위 개수가 많아지면 메모리가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시간 그래픽 시간을 벌려고 이 시간을 밀어주는 거 일시적인 방편이죠. 일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할 거 많이 밀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시간을 무장적 밀면 언열뿐만 아니다 다른 충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밀어보고 안 되면 120초로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요? 어떤 거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GPU 충돌 때문에 크래시가 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했고 컴퓨터를 재부팅을 합니다. 이제 재부팅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나마 GPU 충돌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놓은 레지스트 편집기에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새 레벨을 엽니다. 새 언열 프로젝트를 열고 우리가 그전까지 진행을 했던 VFX 언더바 SWORD 스테이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시퀀서를 닫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레벨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테스트했던 건 컨텐츠 예제의 프로젝트였고 이건 다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플로그인 상태가 달라요. 프로젝트 세팅과 플로그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로이드를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적용하려면 다시 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호환성을 지원하지만 퍼포먼스 안정성 및 플랫폼 지원은 출시 이용 퀄리티가 아닐 수 있대요. 정말 플로그인을 활성화할 거야 라고 나와요. 미리 경고를 주는 게 베타 플로그인을 통해서 이걸 출시하기에는 아직 버겁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를 누르고 언리얼 에디터를 재시작 지금 재시작을 눌러서 바로 재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컨텐츠 예제에서 본 것처럼 플로이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플레이가 되면 플로이드 체크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 가서 베이스의 파티클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나에가라 시스템 나에가라 시스템에서 템플릿 또는 작동 예제에서 새 시스템 생성을 다음으로 누르면 이렇게 예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 모두 표시해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방금 했던 플러그인 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체크가 돼야 이런 예제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써볼 수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면은 그리드 2D 그리드 2D 이렇게 있고 2D 3D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시간 강의에서 진행했던 마법진 마법진에서 썼던 그리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화면을 잠시 공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전시간에 바닥에 마법제를 만들 때 이 그리드라는 녀석을 이용했죠. 그리드 그렇죠? 그리드 로케이션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리드의 특정 위치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커스텀하게 편집을 해보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2D는 플랜 형태 두 개의 채널을 갖는 X, Y 채널을 갖는 좌판 위에다가 불을 꾸미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3D 형태는 X, Y, Z의 3차원의 좌표에서 숙정 좌표에서 3D 시뮬레이션을 꾸며주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심플 파티클 소스 이걸 해볼게요. 앞으로 불을 뱉는 형태 이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눌러서 새롭게 생성을 하나 하고요. 이름을 얘는 테스트 파이어라고 NS 라이밍시 텐테스트 파이어 자 얘를 만드는 순간 아마 CPU나 GPU 펜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컴퓨터에서 레벨 다시 우리가 만든 베펙스 스워드 스테이트에서 가서 여기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레벨로 옮겨 볼게요. 옮겨서 이쪽으로 살짝 올려줘야겠네요. 바닥에 잘리지 않게 올리는 순간 불이 앞쪽으로 화염이 방사되면서 시뮬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 미리 주의를 드리자면 이걸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언리얼5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사양이 맞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버벅되더라도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플로이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크래쉬가 많이 나실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전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야가라 시스템이 있고요. 이걸 움직여 보면 로컬에서 지금 진행된 걸 볼 수 있어요. 로컬 월드에 적용된 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서만 이렇게 따라가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박스 밖을 나가지 않고 박스 벽에 부딪혀서 시뮬레이션이 소멸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3D 그리드죠. 3D 그리드 얘를 더블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한번 나야가라 편집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편집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편집기에서 굉장히 끊기죠. 편집기에서 르페이스를 굉장히 끊깁니다. 그리고 여기 나야가라 이미터 편집창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자 먼저 파티클 소스 이미터가 있고 그리드 3D 가스 컨트롤 이미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그냥 파티클 이미터고요. 얘는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이미터예요. 그래서 이게 별개로 가거든요. 얘를 끄고 그리디 3D를 그리디 3D 가스를 끄고 얘만 보게 합니다. 여기 보면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서 활성화시켜줘 보시면 많은 스프라이트 파티클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뱉으면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얘의 프로퍼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많은 걸 100개 하려고 고정 바운더가 있는 게 GPU 프로세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GPU 프로세서는 고정 바운더가 항상 설정돼 있어요. CPU 프로세서는 파티클이 나오면 알아서 고정 바운더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set 플루이드 소스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렇죠? 플루이드 소스를 위한 분사값이 이렇게 있어요. 분사값이 따로 있고 이거를 통해서 얘의 수명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덴시티와 템퍼레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덴시티는 밀도 같은 경우에요. 밀도 밀도나 연기 이건 이제 온도에요. 온도 이거를 흰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흰 상태에서 흰 상태에서 좀 뒤로 빼가지고 얘 하얀색 파티클이 나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얘가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참조해서 불로 만들고 연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가 꺼져있던 이유였던 거죠. 여기서 얘를 한번 만져볼게요. 덴시티랑 온도를 만져볼게요. 밀도랑 온도를 이거를 0으로 주는 순간 우리 화염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덴시티를 주면 연기 쪽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지금도 연기가 있지만 더 붉은색의 형태의 파이어가 더 많아졌죠. 얘를 0.1 0.2 0.5 까지 올려보면 연기 부분이 처음부터 많이 섞여서 나오죠. 얘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원점이 1이네요. 원점이 1이에요. 올려놓고 템퍼레이처를 올려볼게요. 템퍼레이처를 얘를 1 올려보면 갑자기 수직 상승하면서 안쪽이 굉장히 밝아지죠. 이게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불의 온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저항 위쪽으로 많이 가면서 밝아지죠. 낮으면 낮을수록 공기저항이 적고 온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연기만 나오죠. 그렇죠? 온도를 높이면 불이 점점 쎄진다. 살짝 넣으면 이 정도 살짝 그렇죠? 우리가 불이 날 때도 불이 이렇게 화르르 타다가 그렇죠? 화르르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하다가 연소가 되잖아요. 탈퇴쯤 되면 이렇게 점점점점 연소가 되면서 불꽃이 사라지죠. 이렇게 그렇죠? 물 뿌리면 이제 연기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 그리고 이건 연기의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있을 때 연기의 밀도를 낮춰주면 불의 색상 형태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염이 더 많이 보이죠. 연기보다 이걸 높이면 화염 형태가 사라지는 형태보다 연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하셔서 원하는 형태의 화염과 연기 밀도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set fluid source attribute 분사 값의 두 가지 화염 온도와 연기 밀도를 지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하고 이제 역시 레벨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벨에서 이 나이가라를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디테일 항목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밑으로 좀 내려보면 여기 콜라이드 스태틱 메쉬가 있어요. 피직스 S에 있고 지오메트리 컬렉션이 있는데 이 중에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콜라이드 스태틱 메쉬 태그 이름이 콜라이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 C 해서 여기서 쉐이프 중에 큐브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큐브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넣고요. 사이즈를 조금 키울게요. 사이즈를 가뭄째 걸고 1.5 크기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아까 카피했던 콜라이더 이름이 있죠. 그거를 여기 액터 부분에서 스태틱 메쉬 옵션 중에 액터 부분 쭉 내리셔서 고급이 있을 거예요. 고급을 열면 여기 밑으로 제일 밑에 태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태그 태그 하나 추가하고 인덱스에다가 그 이름을 넣기 시작하면 바로 충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응하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 박스가 콜라이더가 일으키는 충돌에 대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돌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잘 됩니다.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 벽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벽을 막아서 싸워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콜라이더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뒷부분이 깨끗하죠. 플로이드 값이 이렇게 충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워보고 플랜이 아니라 이 날가라의 디테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오버라이드 파라미터 밑에 쭉쭉쭉 전체를 지금 선택해서 그래요. 여기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오버라이드 파라미터예요. 오버라이드 파라미터 그중에 우리는 스태틱 메시를 한번 설정을 넣어봤고 여기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아니라 다이렉셔널 라이트1 다이렉셔널 라이트2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레벨 환경에서 다이나믹 라이트의 색상을 따라가는 다이나믹 라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판 10정도 주고 라이트 컬러를 제가 좀 기울이게 가져가볼게요. 이런 형태로 가져가보고 이 라이트의 형태를 이 라이트의 형태를 이 라야가라에 직접 적용을 하는 거예요. 라이트 부분이 있죠. 이 소스 액터 부분 소스 액터 부분에서 레벨에 있는 라이트를 넣어보면 그 라이트가 이 먼지 그러니까 이 플로이드에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레벨에서 라이트는 두 개까지 넣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 더 있다면 그렇죠? 디렉셔널 라이트나 다른 라이트가 하나 더 있으면 두 개까지 넣어볼 수 있습니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나야가라의 시뮬레이션의 바운더리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여기 월드 스페이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플로이드 형태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월드 스페이스 사이즈가 600에 300, 300 되어있잖아요. 길쭉하게 이거를 우리가 많이 늘려볼 수 있어요. 천 천 천 천 까지 제가 한번 늘려볼게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려야 사실 우리가 플레이를 뭔가 했을 때 어떤 잘리는 느낌이 없이 공간에 제약이 없이 온전히 파이어가 플로이드가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해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CPU 아니까 GPU 바운더리 형태의 크기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렌더링 메모리를 더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굉장히 잘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높잇값 이라든지 원래값으로 높잇값 원래값 600에 300, 300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렇게 파이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는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높이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 바운더리 자체가 아까 메쉬 콜라이드 처럼 충돌처럼 작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나아가라 이미터 안에 그리드 스리드 가스 컨트롤 이미터 이미터 계유로 다시 가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중에 덴시티 그리고 템퍼레이트 둘 다 디시페이션이 있어요. 디시페이션이 뭐냐면 이게 사라지는 디스피어 디스피어처럼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을 주면 사라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계속 특정 시간이 지면 사라지는데 이 디스페이션을 0으로 주게 되면 둘 다 이건 덴시티는 연기밀도 우리 여기 처음에서 봤죠. 덴시티 템퍼레이처 템퍼레이처랑 덴시티가 둘 다 0이면 둘 다 0이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끊겨서 보이는데 무한대로 나오게 됩니다. 무한대로 무한대로 마치 여기에 벽이 진짜 실제로 설치돼서 연기가 튕겨져 나오고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디스피어처럼 템퍼레이처럼 1로 준다면 1로 준다면 연기가 나가겠죠. 여기서 지금 형태는 지금 형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미트 계획에서 그리드 부분 그리고 오픈 바운더리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해제를 한 상태로 레벨에서 다시 나가서 보면 연기가 튕겨져서 나와요. 진짜로 벽이 있는 것처럼 연기가 튕겨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아까랑 다르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안쪽으로 말리는 형태 이렇게 나가서 위에서 안쪽으로 말리는 형태 실제로 벽이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오픈 바운더리를 체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체크를 하면 바운더리가 오픈돼서 연기가 날아가고 그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원래 좀 더 그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끊기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드 같은 경우 어떤 벽이나 한계를 설정해서 연기가 불이 튀어나와 벽처럼 이렇게 딱 부딪혀서 다른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형태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제를 하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시뮬레이션 에서 디스피이션을 0을 준다면 아주 먼지의 가득 찬 공간이 되겠죠. 연기 가득 차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만 튕겨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튕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거를 와도 혹은 난류라고 부르면 맞겠네요. 어떤 불의 운동 특성의 방향이 있잖아요. 운동 운동 방향 불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나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거죠. 이 상태로 놔두면 여기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겠죠. 플레이에서 한번 볼게요. 아주 지독한 연기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연출들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바운더리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느려져요.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에서는 다시 제가 오픈을 해서 연기가 나가는 형태로 만들게요. 그리고 좀 버벅 되니까 멈춰서 볼게요. 시뮬레이션 에서 아까 오픈 바운더리 테스트 하려고 덴시티 템퍼레이터 의 디스페이션 을 껐다가 켰다가 그러니까 0이면 무한대로 나오는 거죠. 무한대로 죽지 않고 살아야 남는 거예요. 기본값 한 111 로 주고요. 여기 보면 벨로시티 디스페이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벨로시티가 나가는 형태도 값이 있을 텐데 벨로시티가 이렇게 나가는 값이 있을 텐데 얘를 1로 줘보면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멈춰지는 형태가 됩니다. 가다가 여기까지 가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게 0이면 앞으로 또 쭉 나가죠. 앞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연기 밀도 온도의 그리고 속도 연기 밀도 온도 속도 사라짐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드래그 같은 거예요. 가다가 멈추게 하든지 그렇게 뭔가 점점 줄여지는 값이고요. 소진값 소진값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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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